자, 이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에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. 전력설비 선정에 오셨습니다. 아무래도 2차전지 지금 분위기 좋은 것도 정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맥을 하고 있는 거죠? 네, 그러한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요.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실 전력설비와 관련한 기업들, 주가 흐름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한 차례 또 매기세가 돌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동안에는 이 전선을 요구를 한다는 건 시장에서 요구를 한다는 건 전력 인프라망을 크게 늘리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야지만 또 실적에 있어서도 뭔가 좀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후무했었어요. 그래서 아마 과거 한 2, 3년 동안에는 이들 관련한 기업들이 정말 힘든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기를 버텼었던 상황이고요.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지난해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경기를 또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만 한 것이 또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챙겨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한 그런 공사들, 그런 수주 소식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. 일단 장기간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상황에서 보니 일진정기는 지금 50위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동안 좀 많이 보릿고개였다는 표현이랬다는 것 치고는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전망도 좀 해주시고 좀 들어볼까요? 관련 기업들 보시면 지금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수치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시장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일진정기 얘기가 나와서 말이에요. 네, 일진정기가요. 일진그룹 계열의 전력 인프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선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좋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.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 몇 년 동안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.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돌려서 영업을 좀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룬 성과라고 한다면 미국의 초고압 케이블을 일단은 한 대에 수출을 했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 시장에 약간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수출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실적이 톤아라운드 되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고요. 중전기라고 해가지고요. 중전기요. 이게 뭐냐면 친환경 관련한 전력개폐 스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다 보면 또 환경에 다소 좀 위배되는 유해 물질들이 발생이 되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커트시켜주는 부품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부품들을 독일의 지멘스하고 또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간 좀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사업 구조에서 지금 각국의 스탠다드 기준이 요구되는 스탠다드가 친환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가고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일진전기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? 네. 지금 현재 가격권 4,400원대에서 4%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오늘 모처럼 좀 거래량 동반해서 직전 고점 물량을 소화를 하는 움직임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급하게 추경 매수하시기보다는 저는 4,400원에서요. 4,500원 이 안에서 이제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좀 다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,25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. 월봉으로 봤을 때 7,000원 정도. 그러니까 2018년 고점 정도를 못 이길 그런 실적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보고 좀 시간을 들여서 한 7,000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대한전선 인수에 대한 그런 얘기들까지 시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만년 좀 2등, 3등 이런 변방권에 있는 기업이었다가 대한전선 인수까지 만약에 진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케파를 확실히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